Q. 성포송이들 성포송이들 송이에요. 취미로 시작한 제 유튜브 채널이 어느덧 12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실버버튼 언박싱을 제가 안 했어요. 그거를 사실 촬영은 했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실버버튼 자축 영상도 내 최애 실버 아이템들과 함께 소개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일단 실버버튼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반짝반짝한 실버버튼 도착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이렇게 고양이 보이시나요? 지금 반대편에? 레오가 오늘 좀 도와주네요. 첫 번째 브랜드부터 바로 소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죠. 바로 무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아이템들을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그런 아이템일 텐데 무음에서 굉장히 귀엽고 조그마한 아이템이 나왔어요. 바로 무음 퍼프업 베이비라는 제품인데요. 반을 접어서 카드 수납을 하거나 아니면 틴트, 열쇠, 간단한 악세사리랑 에어팟 이렇게 간단한 제품들 수납하는 미니백으로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 반을 펴면 딱 선글라스나 안경이 들어가는 사이드라서 안경집, 선글라스집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더라고요. 옵션으로 체인 스트랩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미니백으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가격이 괜찮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되어 있는데 정말 친구 생일 선물 주기 좋은 가격? 여기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 실버 제품을 정말 다양하게 전개하는 브랜드라서요. 꼭 사이트 들어가서 다양하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번째 상품은요. 굉장히 큰 빅 퍼프업 백인데요. 하이백 소재라서 완전 방수방염에 관리가 용이에요. 저는 이거 화이트랑 블랙을 정말 오랫동안 들고 다녔는데 아직 뭐 하나 묻는 것 없이 세탁할 걱정 없이 들고 다녔습니다. 이걸 자주 들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노트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16인치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아무 가방에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실버 제품은요. 진짜 매트하면서도 은은한 광택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겉이랑 안감이 또 달라요. 배색 보시면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같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여행 갈 때도 정말 톡톡한 제품인 게 진짜 웬만한 2박 3일 짐이 다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수납력이 짱짱한 만큼 많이 넣으면 무겁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달린 스트랩이 완전 패딩 처리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어깨에 무게 부담을 주지 않는 되게 편안하게 착용되는 제품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로 5분께 댓글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퍼프업 미니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에 꼭 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11월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하트 키링 나가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숏패딩 머플러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짱짱한 11월에 이벤트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피티바스켓 마켓인데요. 예전 가방 추천 편에서 한 번 마주친 적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색다른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도 참 실버 제품 전개를 잘해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랩탑 파우치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인치라서 랩탑 파우치 찾기도 힘들어요. 사이즈는 총 3가지 있는데요. 저는 16인치라서 가장 큰 사이즈 선택을 해줬습니다. 여기 사용된 실버 원단 역시 굉장히 무광해 완전 은은한 트렌디한 실버 제품이에요. 거기에 레터링이 이렇게 빡빡빡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무려 4온스 솜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4온스면 정말 한겨울 아우터에 많이 쓰이는 정도라서 진짜 푹신푹신한 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노트북이 정말 잘 보호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내부 포켓을 보시면 구액이 나누어져 있어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넣었는데 그 외에 액세서리 들고 다닐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따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나누어져 있어서 너무 실용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영상에서 가끔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린 브랜드는 아니에요. 바로 페페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모토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정말 모든 제품들이 그 무엇의 브랜드와도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유니크하고 개성 강한 아이템을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크런치인데요. 나는 스크런치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파는 브랜드는 진짜 처음 봤어요. 1년 동안 천천히 수집한 예쁜 소재들을 가지고 다양한 스크런치를 만들었는데요. 소재랑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크기도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그런 스크런치입니다. 이 스크런치가 되게 꽃들이 터지는 느낌을 형상화한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분륜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너무 좋았던 게 머리 묶을 때도 좋은데 여기 팔에 꼈을 때 진짜 팔찌처럼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끈 끼듯이 끼고 오늘은 안 할래 하면 그냥 벗어놓고 되게 착용이 편한 제품이었어서 혹시 이런 실버 제품 악세사리 찾고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기존의 스크런치를 제가 못 쓰는 이유는요.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런 쉬폰 스크런치나 아니면 패브릭으로 된 것들은 뭔가 내 머리를 충분히 잡아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인조가죽으로 된 제품이라서 완전히 짱짱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스크런치 쓰고 싶은데 못 쓰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또 엄청 추천을 드리고요. 마침 이 브랜드에서도 7% 할인 쿠폰 발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더보기란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러프넥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전 코디 영상들에 부츠로 많이 신고 나왔던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가 되게 불륜감 있고 청킹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이런 통급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인스타나 어디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통급 안 신으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발 아프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신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 편한 거 아니면 절대 안 신는 거 아시죠? 여기서 전개하는 제품들이 다 다리가 엄청 얇아보이고 엄청 편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디자이너분이 신발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다리가 예쁘고 길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무조건 편한 신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모토를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되게 편했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부츠를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은 로퍼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같이 판매하는 시스루 블루삭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제품은 실버 제품인데 뭔가 치마나 짧은 바지랑 입을 때 진짜 잘 어울리고 영국에서 펑크락이 유행하던 시절에 그런 스타일을 참고해서 만든 로퍼라고 해요. 통굽은 당연히 들어있고요. 둥근 앞 코에 스트랩까지 이렇게 올려 묶으면 너무 러블리한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제품입니다. 혹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도 할인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30%에 가까운 할인 코드라서 이것도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끈을 묶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버가 무채색의 일종이잖아요. 진짜 웬만한 데일리룩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쉽게 매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큐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오토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인데요. 그때 이후로 그거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이미 그 브랜드를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소개했던 스타킬링이지만 요즘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아주 활용도 좋은 제품이라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가방에 매도 좋고요. 그 허리띠 매는 골이 있잖아요. 거기다 매줘도 좋아요. 뭔가 그날의 룩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 이 스타킬링 하나 있으면 진짜 어디에나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쇠로 되어 있어서 무겁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딱 받아보면 첫인상이 진짜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 브랜드 제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꼭 구경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은 딱 받았을 때 그 배경이 우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안에 별 같은 느낌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가격대나 패키징 이런 게 다 마음에 들어서 누구 선물 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는 부분은 군번줄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튼튼해서 제가 착용하는 내내 한 번도 이게 끊어져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가운데 큐이라고 그 음각으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런 큐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도 착용하고 올려가지고 문의가 한창 많았던 그런 제품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특이하게 스테이셔너리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감성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이 AM, PM 노트 이거 보고 진짜 이건 무조건 뽀송이는한테 소개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털이 달려있는 노트 생각을 해보셨나요? 딱 열었을 때 내지는 그냥 평범한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겉에 그 되게 펄이하게 달려있는 털들이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AM이랑 PM이 있었는데 저는 AM 색깔이 실버에 가깝고 더 마음에 들어서 AM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겨울에 새벽, 겨울에 오후 이렇게 그때 느낄 수 있는 색감을 노트에 담은 거라고 해요. 직접 쓰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이렇게 툭 올려두기만 해도 그 자체로 오브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노트의 색감만 보면 굉장히 차디찬 겨울 이런 느낌으로 패키징까지 돼서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트였습니다. 이거는 좀 아껴서 쓰는 노트라면 막 열심히 써야 되는 노트가 또 하나 필요해가지고 찾다가 여기 서큘러 노트를 발견했는데요. 앞에 실버로 동그라미가 딱 들어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스프링이 크게 달려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넘기면서 완전 편안하게 써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내지가 아주 숱으로 빽빽해. 분량 걱정 없이 마구마구 써줄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안에 잘 보시면 뭔가 반투명스러운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을 하면서 안에 그 기록들, 기억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반투명 재질의 봉투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카나리인데요. 되게 독특한 소재랑 발상으로 사람들한테 되게 흥미로운 제품들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투웨이 백이에요. 그전 영상에서 종종 카나리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되게 털 복숭이처럼 실버 털이 완전 완전 많이 박혀있는 그런 가방이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투웨이 백입니다. 투웨이 백이 큰 사이즈로 원래 전개가 됐었는데 그거 이제 작은 버전으로 나와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투웨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투웨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 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실버면으로 주로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유의 가죽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텍시처와 안에 언뜻 언뜻 보이는 그 배색이 너무 제품 자체가 예쁘더라고요. 한쪽에 로고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약간 음향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빈티지한 무드까지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되게 은은한 빛깔의 실버 비건 레더 원단이랑 되게 특수 가공된 데님 원단으로 여러 가지 방수 방염에 강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님은 흰 티에다가 입어도 이염 걱정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착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화이트라서요. 뒤집어서 착용했을 때 화이트 컬러로 제품 착용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보조배터리 이런 거 챙겨야 될 때 딱 좋은 가방 크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실버 제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포식스먼스인데요. 간간히 제 침대가 보일 때마다 무늬가 쏟아졌던 그 베개 커버의 주인공입니다. 고양이 베개 커버를 아주 귀엽게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실버 제품 정말 많이 만들어요. 오늘은 실버에 보석 박혀있는 베개 커버랑 그리고 실버 거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도 이게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벽에 뭘 꽂을 때 되게 꼬꼬핀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못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자취생 분들은. 이 거울은 딱 꼬꼬핀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저도 도착하자마자 벽에 한번 걸어줘 봤습니다. 그거 하나 걸면 진짜 방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먼저 뭔가 편집샵 느낌?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뭘 사든 방을 편집샵 느낌으로 바꿔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메탈 소재처럼 표현이 된 제품이라서 상세 페이지로 보거나 겉으로 보면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딱 만져보면 너무 푹신푹신한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이 너무 오브제스럽고 예뻐서 벽에 고정해놔도 좋지만 그냥 수납장이 있으면 위에 툭 올려두기 좋은 거울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요. 얼굴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뭐 외출하기 전에 얼굴 체크용으로 살짝 봐주는 그런 용도로 써주고 있어요. 이 다음 베개 커버는요. 여기 진짜 베개 커버 예쁜 거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보석이 박혀있는 이 베개 커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배지 싶을 때는 뒤집어서 배면 됩니다. 폴리우레탄 소재라서 오염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 베개 커버는 굳이 자주 안 빨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딱 이 두 제품만 봐도 이 브랜드에서 어떤 무드로 디자인 전개하는지 잘 아시겠죠? 너무 귀엽고 완전 감각적이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멜팅 픽셀 실버 유니폼 저지인데요. 이 제품은 긴말 안하고 착용샷 이렇게 쪼로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녀요. 이게 맨투맨 스웻이랑 저지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이 저지가 안감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너무 탄탄하고 뭔가 세탁해도 금방 마르고 보관, 세탁 이런 게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저는 실버 초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입고 다닙니다. 포인트 컬러로 딱 하나 입어주기 너무 좋아요. 마켓 열릴 때만 구매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에 자세한 착용샷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켓 기간 맞춰서 유니폼 저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종 궁금해하시는 이거, 이 헤드폰 이거 정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송민수 영상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서 한번 보스 헤드폰 치면 나온다고 정보 전달 간단하게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할인 코드나 구독자 이벤트 이런 거 챙겨가실 게 많기 때문에 더보기란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같이 착용한 제품들 착장 정보 역시 더보기란에 꼼꼼히 반영을 해드릴게요. 저의 10만 실버버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골드버튼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